블랙핑크 인 요에리어! 블랙핑크! 블랙핑크 인 요에리어? 지수님과 로제님, 리사님 거기에 제니님까지! 제니님과 지수님께서 직접 참가를 해주셔서 멋진 대결을 펼칠 텐데 제가 처음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게 된 게 제니가 요즘 핫한 게임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같이 깔아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물어봤거든요 언니 어때요? 긴장돼요? 아니? 별로 안 그랬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건 정말 여유를 가진 자에 왜냐면 못해도 즐기면 되니까 아까 잠깐 해봤는데 연습 삼아 너무 심장이 떨려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여유가 없어서 아마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근데 제니 언니는 자기가 자신감 있으면 되게 여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 되게 떨린다고 저한테 계속 옆에서 막 손이 땀이나 이러는데 근데 언니는 또 막 여유 있고 그래서 뭔가 어? 그럼 반장으로 내가 하시는 건가요? 네 반장 있을 거예요 같이 멤버들이 도와주는 인플루언서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아 맞아요 아 이 이벤트 매치 두 번의 매치가 펼쳐있게 되는데 와 뜨뜨뜨떼 그리고 깨박이 지금 너무 괜찮지 않고요 안 괜찮아요? 네 지금 진짜 꾸민 것 같아요 꾸민 것 같고 잘했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 이런 날이 또 그럼 가장 좀 좋아하는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뭐 뚜두뚜두 뚜두뚜두 뚜두뚜뚜가 있는데 뚜두는 이제 한 번에 가까워 뚜두뚜두다 뚜두뚜뚜 와 네 제가 10포인트니까 맞아요 맞아요 팀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와줘야 될까요? 31분의 그 가방분들이 제니 제니 선수 앞에는 항상 깨박이 아 그리고 미스코 제가 아까 잘 숨어있으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셔서 숨어있지도 못하실 거라고 하셔서 그래서 더 맡기기로 했어요 저 지켜주시기로 했습니다 제 몸 지키기도 힘들지만 일단 게임 들어가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실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기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좋은 느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뭔가 오늘 느낌이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수고 다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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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신기해요 되게 디테일이 총 잘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거기에서 막 춤도 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너무 완벽했어요. 얘 막 이모트 나오고 막 가면 마치 내가 되고 그런 느낌. 자 바로! 초반에 약간 어설프게 하다가 초반에 잘 해보려고요. 근데 그건 이 말조차도 전략이 있어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전략.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책임지고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제가 무조건 제 몸 사라지지 않고 평알받이라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 하고 갈게요. 근육도 가나? 마이 홈! 옥상에 하나, 옥상에 하나. 오 마이 갓. 미안해. 어떡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나 이상한 데 내렸어, 심지어. 15세기 문이 열리며 블루 선수로 불안한 그래도 수강해주세요. 잠을 하래? 지수 electron! 다른 지수. 나의 호위기사는 어디 있는지? 무릎불렸어요. 무릎불렸어요. 어디 있느냐. 나의 호위기사를 잡은 완전 무서워 어떡해? 나 샷꽃밖에 없는데? 지수고 레츠고! 지수고 레츠고. 고급력 버렸어요, 고급력 버렸다고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작은 보트가 있는데 이거 타고 이거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소위 너무 확인해야 돼서. 오 개박이! 해상 침투를 하겠다! 여왕님을 모시고 액티비티하게! 네! 젯스킷 같은 거 타고 있을 때 뭔가 진짜 멋있어. 뭔가 다운 컴백에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을 좀 보태면 요트를 사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그리고 지수팀의 차량 쪽으로 수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차량을 타게 타야 되는데 이게 강력한 호위기사였던 뚜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차량이 타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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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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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삐야! 도망! 삐야! 도망! 삐야! 도망가! 사라! 맥탄가와! 유황사잖아! 왕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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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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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IP 호송 전부는 아칸 선수예요. 예전엔 에어포스 1을 몰았었는데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동병! 여기 절벽 살게요, 절벽. 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저희 팀이 반이 죽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 팀 아직 죽을 빠졌어요. 참아 에이, 손 이랄! 유황과 쓰시니 리스 또 왜 타나? 래스 파티 예아 이게 맞죠 이거죠 준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콘서트 당죠 그럼요 우리 팀 다 어디 갔어요? 제니를 지키면서 지수를 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뭐 거북손 따고 있나요? 오 야 이거 진짜 아니 깨방이 여왕이 뭐 험한 벌벽이나 바비 아니 뭐 혼자 올드보이 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당백으로 다 들고 들어와라 일자로 그냥 다 밀어주겠다 약간 그런거네요 어어 코앞에 앉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 전투입니다 대체 맡았습니다 네 지켜주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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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어 바로 안 돼 안 돼 생활받이라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 하고 갈게요 이러면 깨방이 깨방이 세이로 아 제니 도망갔어요 제니 여진이 떨어지세요 바다로 바다로 들어가서 찾아 고마워요 간 teams 왜 안돼 누구야 비닝 중국 소리그 선체 1등을 달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선수가 제니를 노렸어요 이거는 아 현재의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지으러 왔어요 이쪽에서! 최고의 기사! 결국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수 팀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두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토르 코리아, 모토케이, 제니 선수를 잡은 선수와 막탄을 친 선수 두 명.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희는 경기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리사님 너무 재밌다고 여기서 이모지 치는 장면 보고 따라 추면서 즐겁게. 진짜 영화 본 것만큼 재밌었어요. 예 아까 전에. 역시 반전. 역시 반전이 나왔고 바위 쪽 가서 살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막 안에서 춤추고 있고 혼자 죽었어요! 아니 다른 팀원도 다 살았는데 사실상 여왕의 뜻들을 지킨 거예요. 아니 지수 님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피가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눈도 없이 달려갔는데 이미 떠났죠. 그는 갔더라고요. 이 승리 비결이 있다면요? 춤 아닐까요? 야! 춤을 춰서 팀원들의 사기를 제가 올려주고 팀원들이 그 흥에 겨워서 막 팍 쏘더라고요. 진짜 여기도 따라야겠어요. 여기도 따라야겠어요. 맞아 여유. 와 진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추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올라갔어요. 아쉽다. 바위에 깨박이 뒤에서 숨어있는 그 작전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래요? 딱 제가 숨어있으니까 팀원분들이 다 몰렸거든요. 그래서 다음판에는 빨리 저를 찾아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저희 팀원이 한번에 움직여봅시다.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집에 잘 숨어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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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제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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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마치 현장에서 그냥 파티지! 뭔 경기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로조개서 아예 그냥 뭉쳐서 해보죠. 멈추는 계실랑. 아 뭐 먼저요? 저주. 네. 너무 떨려. 어떡해. 사람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강남 쪽에 일단 안착했습니다. 제주소주. 아. Give me this. 오! 땡큐! 세쉐! 어. No. Thanks. You happy. I happy. So happy. I'm so happy. Yeah, you happy. I happy. Yeah. 다 넘겨줄 겁니다. 여기 먼저 대력이 돼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팀원들이 잘 이렇게 끌어주네요. 내고 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누구죠? 센스있네. 걸 보네요. 나도 핑크 가방. 드릴게요. 어. 진짜요? 괜찮은데. 오. 감사합니다. 역시 여왕님은 여왕님의 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니 가방을 줬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Cody. 아까 지수구에서 얘기했었던 그 VRP 행결 느낌 아닌가요? й 유쌤 님 이거 타세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이 갑니다. 오렌지 소모 500원 шpack. 차에 자리가 없어요. 차에. 차에 자리가 없어요. 달려라. 달려라. 아니, 그리고 일단 탈 수가 없어요. 네 명이 탑승이 있어서. 안 탄대! 어떻게 태우라고! 놀리는 건가요? 지수 선수가 부른 택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제가 무대에서도 안 싸워 보이는데. 지금 평화로운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 제니 선수 앞에는 항상 깨박이. 네. 그리고 음료수. 음료수. 자, 수류탄까지. 든든한데요. 다 내려놨다가 뭐 하나 가져갔어요 일단. 이게 보디가드가 동서남북을 다 감싸고 진출하고 있어요. 작전이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제니. 모였다. 모였다 이제 드디어. 제니 펌프 잡고. 탈 곳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요. 타는 게 나을 것 같던. 레츠 고! 레츠 고! 모토킹 오늘 생일이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여왕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일찍까지 들고 왔는데. 바로 손절인가요? 빨리 와오라고 해주세요. 좀 왼쪽으로 돌게요. 어 저기 차 있네. 야! 그냥 쏘기. 인기야 쟤면 쟤면 쟤면. 아! 누가 나 쏜다. 나 도망갈게. 나 쏜다. 어 누가 쐈어? 어 누가 쐈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 저기 저기 보인다. 차 뒤에서 쏜다. 지켜주면서 깨박이 선수가 뒤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막 안에 있어요? 네네. 아 연막 없어. 연막 누가 쐈는데? 예예. 어디로 가요? 저. 오빠 인데 갈까요? 와볼래요? 여기 있어요. 오빠 뒤에 있어요. 멸망전이나 다수의 대회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좋겠어요. 늠름해요. 그렇습니다. 지수 선수 그쪽에 적이 많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암탈입니다. 아 VIP. 개탈출. 암탈. 굿. 이거 제니를 덮칠 수도 있어요 제니. 너무 아파요. 아. 안 돼. 나 들어간다. 나 팀원 팀원 나 지금 해줘.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갈게. 안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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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고급상자 없어. 고급상자 주세요. 부대. 누구예요? 동주. 고급상자. 누구예요? 뒤로 내놔야죠! 뒤에 봐요, 뒤에 봐요! 당신 먹을 거 말고! 아, 어떡해, 우리. 지수님만 살려야 되거든요. 15분까지. 세 명 생존 중에 지수 선수가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자, 몰고 옵니다. 알루아 선수가 차량 몰고 와요. 나 심장 아파. 진짜 알겠어, 진짜 알겠어. 선생님, 나 심장 맞혀. 연막 뭐야. 안 돼! 안 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아니, 나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용서했었어요. 악한 기절이에요. 지수 혼자 남았습니다. 알로아도 기절! 지수 자기장 데뷔를 받고 있거든요. 지수 지금 들어가야 해요! 살릴 때가 아닙니다. 아, 이만! 잘했네요. 이렇게 두 번째 외치는 제니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자, 이 경기는 제니 팀이 승리를 거두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1대1인데 이 점수 차이로 이 지수 팀이 승리를 좀 따냈습니다. 저는요. 같이 아래에서 로제님이랑 리사님을 지켜보는데 로제님 너무 재밌다고 두 번에 끝나는 거냐고 더 보고 싶다고. 네, 리사님도 너무 재밌다고 오늘. 제가 원래 배그를 지금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그가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원래 지켜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거의 이제 바로 죽으면서 제가 지킴을 당하면서 거의 게임을 했는데 저보다 진짜 더 잘하시더라고요. 더 잘하셔. 지켜주고 나서. 진짜. 어. 딱 도망치느라 정신 없다가 딱 봤는데 세 명인 거. 그죠? 어? 나? 어어. 재밌어요. 어떡해. 팀원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감싸서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감동이었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뭔가 영화 보듯이 재밌었고 뭔가 계속 막 더 하면 더 보고 싶어요. 제가 느낀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해주는 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뭔가 나도 당해보고 싶다. 오오오오. 너가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구급 상자를 줄게. 오오오오오. 덤보라고 할 수 있지. 오오오오. 예스. 이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진수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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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